안녕하세요. 이것은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에이루트 부스터예요. 근데 이거 식품이거든요.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먹어봤어요. 근데 피로가 확실히 덜해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좀 파일리풀 맛. 다 안 먹었는데? 아니 먹었어요. 파일리풀 맛. 맛있게 먹어요. 음 맛있어요. 시원한 바다 생각이 납니다. 시원한 바다 생각. 바다의 향기. 진짜예요. 주제 보면 바다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. 맛있어요. 그리고 딸기 맛 플러스, 파일리풀 맛 플러스. 약간 과일 맛 플러스. 이게 한 번씩 점사 보다가 힘들 때 먹어요. 정말 좋아요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을 겁니다. 많이 드세요. 맛있나요? 앞으로 카메라를 좀 던개주세요. 인상 쓰지 마세요. 눈 크게 눈 크게 눈 크게. 맛있어요. 눈 크게. 왜 알게임 맛이 원래 이렇데. 맛있어요. 힘이 나시죠? 네 힘이 나요. 목숨 커졌죠? 네 잠시만요. 날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